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즉 12년 특례 입시 일정별 준비해야 될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9월 학기 기준으로 해서 8개 대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는 성균관대 할 차례입니다. 성균관대 원수와 서류 접수는 3월 말 4월 초이고 입격자 발표는 6월이고 등록은 7월에 있고 그리고 9월 학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2019년 9월 학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매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9월 학기 기준으로 원수 접수는 3월 25일서부터 시작해서 4월 11일까지 즉 3월 말 4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은 1, 2, 3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교과, 비교과, 활동 차분히 챙겨서 3월 말 4월 초에 원수 접수하면서 서류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6월 5일 날에 있었고요. 7월 17일서부터 18, 19, 3일 동안 등록을 하고 9월서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성균관대의 일정 부분 거 확인하면 4월 11일 날 원수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접수도 4월 12일 날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서울대의 합격과 불합격에 무관하게 서울대 입시의 결과를 보고서 성균관대 입시를 지원하냐 마냐라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발표보다 거의 일주일 전에 원수 접수를 마감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 서울대 합격자 발표랑 무관하게 당당하게 지원하기 바라고요. 고려대학교랑 비교하면 고려대는 원수 접수 및 서류 접수 기간이 한 달 이상 동안 아주 긴 시간임에 비해서 성균관대학교는 3월 말서부터 4월 중순까지 고려대학교의 시기에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즉 고대가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끝나는 반면에 성균관대는 약간 늦게 시작해서 먼저 원수 접수와 서류 접수가 끝나는 것에 주의해 주시고요. 성균관대학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그 다음 연세대학교가 원수 접수를 시작합니다. 즉 성균관대학교 마감일과 더불어서 연세대가 원수 접수를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성균관대학교의 원수 접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서울대학교의 합격자 발표랑 무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고려대학교가 원수 서류 접수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그 기간 중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원수 접수 서류 마감을 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원수 접수와 서류 접수가 시작된다.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9월 학기 입시 일정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대학으로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